제니 씨의 솔로는 30일간 누적 다운비스 약 2억 5천 점을 이뤘하여 11월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원 공개와 동시에 각종 음원 첫째 1위를 휩쓸었고 뮤직비디오도 공개 6일 만에 6천만 피로 남으며 한국여자 솔로 가수 4상 최장기간 돌파 기록을 해오며 막강한 화력을 입증했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이번 솔로라는 곡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너무 응원해 준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멋진 곡 써주신 테디오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좋은 가수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양현석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라는 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께서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언제나 빛나는 우리 블링크 제 첫 솔로 활동 잘 할 수 있게 큰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만드는 블랙핑크 제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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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